북한 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다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밤사이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도 영서와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이나 비가 그친 이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이나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워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해 서해안으로 몰려오겠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